자, 이 선발투수 로페지입니다. 네, 로페지가 과연 어떤 그 투구 내용을 벌일지요. 충분한 휴식은 취한 상태예요. 예, 자, 타석에 1번 타자 정구는 나와서 3도! 아, 직선 타고, 아, 1바운드? 네. 좀 운이 따른 수비였어요. 그런데요. 지금은 키스 펀드를 대비해가지고 김상현 선수가 잔디 위에 거의 와있는데 예. 그 옆으로 조금만 갔으면 저는 이루타거든요, 최소한 거. 아, 근데 정면으로 갔어요. 아, 정면으로 이 초구의 집중력이 좋았군요. 그렇습니다. 말 그대로 백전노장이죠. 그렇죠. 네. 자, 로페지. 유격수. 네. 자, 이현궁. 지금 그런데 일단 정근우도 그렇고 박재산도 그렇고요. 네. 이 황방위는 공기 중에 잘 맞는데요. 네, 중심에 맞아라. 그래서 박정근은 아웃됐죠. 네. 자, 박정근 선수가 친타구가 거의 안타가 되지 않나 했지만은 지금 이 안총이 상당히 깊게 수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잔디 위에 있었거든요. 네. 지금은 저게 안타스타우를 잡아냈어요. 자, 박정근 선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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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